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다현 한일가왕전에서 화려하게 빛나는 음악계의 새로운 별 그녀는 무대 위에서의 놀라운 재능과 탁월한 매력으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이 어린 신예가 음악 경연의 중심에서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그녀가 어떻게 양국 간의 문화 교류를 이끌며 음악계의 막내로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들여다볼 것입니다 김다현의 음악 여정은 그녀가 얼마나 뛰어난 재능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녀가 앞으로 어떤 무대를 통해 우리를 놀라게 할지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일가왕전 김다현 세 번째 승리로 증명한 무대 매력 4월 2일 생동감 넘치는 댄스로 매력 발산 지난 4월 2일 한일가왕전 개봉일 김다현이 무대에 올라 생동감 넘치는 댄스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일본 대표 우타구쿠로 리엔은 김다현의 무대를 보고 가수왕 시절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에 감동받았었는데 이렇게 방송에서 그녀의 귀여운 무대 매너를 볼 줄은 몰랐다 두 배로 놀랐다 고호평했다 또한 일본 심사위원 마츠자키 시게로는 김다현을 매우 좋아한다 그녀는 일본에서도 바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출중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다현은 이날 무대에서 660점을 획득하며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 4월 16일 장르의 경계를 넘은 승리 4월 16일에는 김다현이 아이코와의 대결에서 전혀 다른 장르를 선보이며 113점을 기록 아이코의 87점을 앞서며 한국팀의 첫 승리를 안겼다 이날 김다현은 자신만의 독특한 음악 색깔과 무대 해석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4월 23일 근소한 차이로 승리 가장 최근의 경쟁인 4월 23일에는 김다현이 90점을 획득해 단 10점을 얻은 아이코를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며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로써 김다현은 연속된 3번의 승리로 한일가왕전에서 그녀의 무대 장악력과 대중의 사랑을 입증했다 김다현의 2번 한일가왕전에서의 활약은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문화 교류와 음악적 경쟁의 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 그녀의 무대에서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모습을 기대해볼 만하다 김다현 한일 양국에서 사랑받는 최연소 스타 한일가왕전 위 무대에서 빛나는 김다현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음악 팬들 사이에서 큰 사랑을 받으며 두 나라의 문화 교류의 상징적 인물로 떠오른 그녀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최연소 참가자의 도전과 성공 김다현은 한일가왕전의 역대 참가자 중 가장 어린 나이로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무대는 경험 많은 선배들 못지않은 깊이와 열정으로 가득 찼다 첫 등장부터 그녀는 놀라운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으로 심사위원 및 관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김다현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음악 스타일을 조화롭게 섞어 새로운 장르의 음악을 창조해내므로써 두 나라 간의 문화적 다리 역할을 했다 양국 팬들의 폭넓은 지지 김다현의 매력은 그녀의 무대 위 모습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두 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며 각국의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적극적이다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무대 뒤 모습을 공유하며 팬들과의 거리를 좁혀가고 있다 일본의 한 음악평론가는 김다현은 그녀의 성실함과 진정성이 느껴지는 예술가라고 평가했다 그녀의 이러한 접근성과 친근함이 양국에서의 인기를 더욱 경구해야 한다 다양한 무대에서의 끊임없는 도전 김다현은 한일과 왕전에서의 세 번이 승리 외에도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자신의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다 클래식부터 K-POP, J-POP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소화해내며 그녀만의 색깔을 더욱 뚜렷하게 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그녀의 노력은 국제적인 음악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팬 베이스를 형성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앞으로의 기대와 전망, 전문가들은 김다현이 앞으로 더욱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녀의 지속적인 음악적 진화와 더불어 한일 양국에서의 문화대사로서 그녀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김다현은 자신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양국 간의 이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녀의 음악과 메시지가 어우러져 더욱 폭넓은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김다현은 한일가왕전을 통해 빛나는 스타로 자리매김했으며 그녀의 앞날에 거는 기대가 크다 양국에서 사랑받는 그녀의 무대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제공할 것이다 김다현은 한일가왕전에서 세 번이 뛰어난 공연으로 일본과 한국 양국에서 심사위원과 관객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각 공연은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으로 그녀의 예술성과 무대에서의 자신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성공을 바탕으로 김다현은 현재 한일이왕전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녀의 미래는 팍다 앞으로도 김다현은 그녀의 음악적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으로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의 문화 교류와 음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김다현이 계속해서 국제무대에서 자신의 자리를 확고히 하며 양국 간의 다리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것임은 위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의 차기 작업과 무대를 향한 전세계 팬들의 기대가 크며 김다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음악적 영감을 제공하며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청취해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의견이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길은 이 글은 이스라엘으로 만드는 것 없습니다 이스라엘으로 만드시설은 내 associ기 시작합니다 아멘